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저는 1년 전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봄을 유독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이맘때쯤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세상이 온통 꽃분홍이라면서 좋아하셨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는 어린 아들도 둘이나 있고 세상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남편도 있는데 어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아마 살아생전 못해드렸다는 자책감에 괜히 더 후회스러운 것 같네요. 저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서 고된 삶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생전 얼굴도 희미할 만큼 어린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3살, 남동생이 1살 때니까 기억이 날리가 없겠죠. 그때는 어머니도 참 어린 나이였어요. 25살에 여자 혼자 어린 자식을 둘이나 키워야 했으니 삶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도 만약 지금 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어머니만큼 강인하게 자식을 돌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는 어머니 손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늘 거칠고 까진 손이라 어린 마음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공장에 다니셨는데 늘 어머니는 밤늦은 시간이 돼야 돌아오셨어요. 저랑 남동생은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어머니 뒤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한 쪽씩 주물러들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돈 많이 벌었어? 이제 내일부터 과자 두 봉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엄마가 세 봉지 사올 테니까 누나랑 나눠 먹어. 우와, 신난다! 철없던 남동생이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일곱 살쯤 된 제가 남동생을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과자밖에 몰라? 엄마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 나는 과자 안 먹어도 되니까 내일부터는 일 조금만 하고 얼른 집에 왔으면 좋겠어.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구나? 어,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일만 해서 엄마도 힘들잖아. 엄마는 괜찮아. 힘들다가도 내 새끼들 목소리만 들어도 사르르 녹는다 녹아. 엄마 걱정 말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답게 커야 하는 거야. 어리광도 부리고. 엄마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큰딸이 철이 일찍 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어머니는 늘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부업까지 할 정도로 온몸을 다해서 생계를 책임지셨죠. 한 번은 저와 남동생을 재워놓고 혼자서 부업을 하시다가 울고 있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 혼자 숨죽여 울던 모습이 눈앞에 서네요. 소리도 못 내고 홀로 가슴을 치며 우는 모습을 보는데 선뜻 다가가서 안아들이지도 못했네요. 저도 지금은 자식을 낳아보니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저희를 키워내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애들 키워보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하나 더 들어갈 때가 행복한 걸 보니까 어머니가 저희를 키울 때도 딱 이런 마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들은 학교 다니면서 이런저런 추억도 많다는데 전 딱히 떠오르는 기억도 없네요. 기억이라면 한 번은 어머니가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저 고등학생 때 일인데 손을 꿰맨 어머니 손을 보고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일 좀 줄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좀 아껴 쓸게. 이 정도는 끄떡없어. 걱정 마. 엄마 괜찮아. 난 엄마가 다치면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차라리 내가 다친 게 나아. 너희들은 아프지만 말고 커. 나중에 큰 사람 되면 엄마 호강시켜줘. 동네 아줌마들이 다 부러워하게 말이야. 맨날 이렇게 다치고 아픈데 내가 호강시켜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겠어? 제발 엄마 아프지 마. 나도 너무 속상해. 아픈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마를 날 없던 어머니 손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날 저는 어머니한테 꼭 효도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늘 등대 같은 분이셨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에도 저와 남동생은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꼭 자식들 대학교 보낸다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일만 했습니다. 빈열로 쓰러지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를 겪을 만큼 어머니는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이를 악물었죠. 이런 과거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남동생도 철이 빨리 들어서 그런지 자기 아까림 하나는 잘했어요. 남자들은 크면서 반항도 하고 사춘기도 심하게 온다는데 남동생은 그런 시기도 없이 컸습니다. 오히려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를 마중 가서 같이 걸어오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남동생과 같이 들어오는 날에는 떡볶이를 같이 먹으면서 웃고 떠들던 때가 떠오르네요. 그렇게 한 번 학원 안 다니고 제가 대학교에 합격하던 날 어머니는 저보다 더 많이 우셨어요. 저는 어머니 눈물을 닦으면서 말해줬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 나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이렇게 키워준 돈 다 갚을 거야. 이렇게 혼자서 해낸 것만으로도 넌 다 했어. 갚을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다른 엄마들처럼 우리 엄마도 예쁜 원피스도 입고 화장도 하면서 지내게 해줄게. 셋 씻고 끌어안고 그날 펑펑 울었네요. 누가 보면 복권이라도 당첨된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대학교 합격증은 어머니의 지난 날을 대변하는 증거 같은 거였어요. 어머니 고생이 헛되지 않았고 어머니가 젊은 날을 갈아서 키워줬기 때문에 이만큼 자랐다는 증표 같은 거였죠.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앞만 보면서 살았어요. 누구보다 저한테 헌신한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한눈 안 팔고 앞만 보고 살았네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일단 돈을 벌게 되니까 걱정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어요. 아등바등 살던 때와 다르게 표정도 편안해지고 조금 편안한 일을 하고 계셨죠. 남동생도 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한 덕에 어머니도 걱정 덜었다며 좋아하셨어요. 남동생이 첫 월급 받던 날 우리 세 식구 모여서 외식을 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은 내가 기둥이야 그러니까 누나도 엄마도 나만 믿어 아이고 우리 아들 키운 보람 있네 이제 엄마도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지내 아빠도 우리 보면 기특하다고 하실 거야 난 이제 정말 할 일 다 끝난 것 같아 장하다 내 새끼들 저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얼마나 큰 중압감과 부담감을 견디셨을지 참 죄송스러웠어요. 그 무렵이 가장 집안에 웃음이 많았던 때였어요. 어렴풋이 사진으로만 기억하는 아버지도 그때 저희 식구들을 지켜보셨다면 흐뭇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남동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어머니도 편안해 보이셨죠. 저는 어릴 때는 비싸서 어림도 못 내던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결혼 정년기가 다가와도 저는 원래도 결혼에는 큰 뜻이 없었습니다. 제 일상을 적당히 즐기면서 어머니와 좋은 음식 먹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가 시집 안 간 자식은 부료나 마찬가지라며 소개를 주선했습니다. 하도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정말 사람 인연은 언제 어디서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할 때 저는 너무 항월했어요. 배려심도 깊고 선물을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까지 종종 챙기던 사람이죠. 그때는 가정적인 남자가 저한테는 1순위였어요. 남편은 학창 시절에 시부가 지병으로 떠나서 시모와 시동생 셋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안다면서 서로 공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가던 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자네도 아버지 먼저 떠나고 어머니 혼자서 키워주셨다면서 훌륭하신 어머니 밑에서 컸으니까 우리 딸도 잘 부탁하네. 잘해줄 수 있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장모님만큼은 못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 잘 꾸려갈게요. 아주 의젓하고 다정해 보여서 내가 그래도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아. 장모님, 이젠 걱정 그만하시고 저만 믿으세요. 남편의 손을 잡고 우는 어머니와 하염없이 우는 어머니를 달래주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서네요. 둘이 손을 맞잡은 모습은 정말 잊혀지지도 않네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와 남편은 신혼집은 시댁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집을 얻었어요. 시댁은 멀수록 좋다는데 왜 그렇게 집을 얻었냐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모가 저와 남편을 불러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묘책이 가까운 거리에 사는 거였죠. 그런데 시모는 계속해서 합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처럼 시모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나중에 애라도 나와봐라. 그럼 내가 애도 봐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요즘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야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마음만으로도 감사드려요. 아니 남의 손에 애를 왜 맡겨? 그래도 내가 낫지. 아직 애가 생긴 것도 아닌데 걱정이 지나치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저도 육아에 욕심 많으니까 제가 다 잘 알아볼게요. 대신 근처에 사니까 자주 보고 살면 되죠. 저는 시모의 말에 절대 합가만은 안 하겠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말을 돌렸어요. 그러자 남편도 보다 못해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랑 사는 거 힘들어서 결혼하면서 독립하려고 했어. 나처럼 늙은 아들 끼고 사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욕해. 아들 못 보내고 계속 끼고 산다고. 누가 욕하는데 누가. 데리고 와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이 먹은 아들 집에서 내보내고 엄마 혼자 즐기면서 살고 계셔. 남편이 어머니를 보며 너스레를 떨며 말했어요. 장난기가 있던 남편은 시모를 놀리듯 말하자 시모도 어이가 없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시모가 제안했던 합가는 물거품이 됐어요. 결혼하면서 시모랑 같이 사는 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애틋한 친어머니랑도 싸울 수 있는 게 사람 사는 건데 합가는 정말 맡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시모는 결혼을 하면서 합가를 제안하니까 이상한 감시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랑 같은 동네 도보로 10분 거리에 사는 건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침 좋은 매물이 있어서 덜컥 계약했는데 시모가 살던 동네다 보니까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혼초 동네 마트에서 시장만 봐도 제가 뭘 샀는지 시모가 전부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시모가 이걸 다 어떻게 알고 계시지 싶었습니다. 비가 오길래 전이나 해먹을까 하고 부추를 샀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시모는 다짜고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부추 왜 샀어? 전 해먹으려고? 네. 비도 오고 부추전 해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부추만 사면 어떡해. 우리 부추전에 오징어 들어간 거 좋아해. 부추만큼 오징어 넣어서 해줘. 워낙 해물 좋아하는 애잖니 네가 그런 거 좀 신경 쏘줘. 들어가면 좋아하겠지만 없다고 싫어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부추 사 온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마트에 오셨어요? 혼자 사는데 동네 마트에서 잔뜩 살 게 뭐 있다고 가. 거기서 계산하는 사람이 내 아는 동생이야. 너 오면 뭐 사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지. 네? 아니 어머님이 그걸 왜 아셔야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뭘 더 넣으면 좋을지 알려주잖아. 나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해주는 줄 알지. 바로 남편한테 예쁨 받으라고 코치해주는 거잖니. 그리고 너 두 식구 사는데 시장을 너무 많이 보더라. 좀 아껴어. 살림 못 해본 티 내지 말고 적당히 사라고. 돈 아껴야지. 아니요. 저는 그런 코치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지지고 뽑고 살 테니까 어머니 신경 꺼주세요. 너무 불쾌해요. 저는 시모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무슨 곳곳에 몰래 카메라도 설치한 것처럼 동네 곳곳에 시모 지인들이었어요. 마트 사건 이후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출근하는 복장을 시모한테 사진으로 보내면서 시모랑 제 얘기를 한 거죠. 시모는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너는 동네에 소문나라고 옷이 그게 뭐냐? 결혼했으면 복장도 좀 차분하고 깔끔하게 입어야지. 굳은 또 왜 그렇게 높아? 너 그거 뒤에서 다 욕해.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제발 저 훔쳐보는 것 좀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이사 갈 거예요. 아니 얘가 왜 화를 내? 내가 다 지 이미지 관리해주는 건데.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관심 없어요. 어머님이 자꾸 주변 사람들 꼬셔서 저보면 연락하라고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저만 찼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 정말로 어머님 모르는 동네로 이사 갈 테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하자 시모는 그제야 저를 훔쳐보는 행동을 멈췄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시모가 이제 안 그러겠다면서 저한테 사과를 했지만 한동안 저는 동네에서 누가 볼까 봐 괜히 의기소침하게 다녔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한동안 동네가 너무 불편해서 일부러 마트도 멀리 다니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시집 온 며느리 불안하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사생활 침해받는 기분이고 정말 별로였어요. 그러다가 결혼 3개월 차에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집안의 경사라면서 모두가 축하해주고 기뻐했어요. 아무래도 서른 중반에 얻은 아이이기에 저는 몸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잔병 치레를 자주 하던 몸이라서 육아휴직도 다른 직원보다 빨리 신청하고 집에서 몸조리만 신경 썼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저를 제일 안좋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로 시모는 저를 무슨 아들 피 빨아먹고 살려는 모기처럼 생각하는 듯 했어요. 임신 6개월 차에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너 혹시 애 낳고 집에서 놀 거냐? 요즘 외벌이로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데 너 놀면 그 부담은 다 우리 아들이 혼자 지겠네.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려고요. 애들이 손이 많이 가니까 남편이랑 상의해봐야죠. 요즘 여자들은 이게 문제야. 나는 혼자서 아들 둘 키울 때도 일을 안 했던 적이 없는데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주 징징거리면서 집에서 노는지 모르겠네.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너 말고 그렇다는 거지. 요즘 사회가 그렇다고. 뭘 또 그렇게 듣고 그래? 아,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긴 해요. 자식 하나 잘 키우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시댁의 재력으로 키우는 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재력으로 애들이 크는 거래요. 정보력은 요즘 어렵지 않은데 돈이 문제긴 하죠. 뭐? 너 그럼 지금 시댁에 돈 없어서 애 못 키우겠다는 거냐? 아니요. 저도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또 그렇게 듣고 그러세요? 저 서운하게요. 저는 어머님이 재산 한 푼 안 물려줘도 정말 괜찮아요. 저희끼리 알뜰살뜰 아껴 살면 되죠. 너무 그렇게 생각 마세요. 시모 말에 제가 반박을 하면서 말하니까 시모도 뜨끔했는지 손 부채질을 하면서 말을 아꼈어요. 시댁이랑 저희 집이 가까우니까 꼭 이렇게 한 번씩 와서 한마디씩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슨 365일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모랑 본이 아니게 앙숙처럼 지내게 됐어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저를 챙겨주셨는데 그것도 시모가 괜히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편히 쉬지도 못하게 사도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냐. 그럴 거면 시댁으로 들어와서 합가를 해라 등등 그놈의 우리 아들 소리를 하면서 꼭 참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사를 가겠다. 그럼 친정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또 아무 말도 못하세요. 정말 이게 고부 갈등인 건지 저도 미쳐버리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혼자 키운 여자는 아들 장가 보낼 때 남편이랑 아들을 동시에 뺏기는 기분이라고 하던데 저희 시모도 딱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시모랑 갈등이 폭발했던 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였어요. 결혼 전 샀던 명품 가방을 큰아들 기저귀 가방으로 쓰고 있었죠.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묵혀만 두느니 이렇게라도 쓰자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모가 보고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히 손자 보러 왔다면서 시모는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제 기저귀 가방을 보면서 톡 쏘아 붙이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너 저 가방 뭐야? 300은 넘어 보이는데 너 설마 저거 산 거냐? 샀으니까 있지 어디서 누가 그냥 줬겠어요. 결혼 전에 샀던 거예요. 너는 참 손도 크다. 나는 돈이 있어도 손 떨려서 저런 가방 못 사겠던데 너 그래서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비싼 게 좋다고 생각 없이 막 사는 거 아니지? 어머님 원래 애들 물건이 얼음 물건보다 비싸요. 저도 이제 애 키우는 엄마인데 저런 걸 턱턱 사겠어요? 아가씨 때나 사는 거죠. 괜히 우리 아들 은행원이라 돈 좀 번다고 막 쓰지 말어. 너 저금은 얼마씩 하니? 어머님 제 살림이잖아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 제 나이 또래 중에는 가방 없는 편이에요. 저런 가방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요. 아 뱁새가 황새 쪘다가 가랑이 찢어지니까 정신 차려. 내가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이. 통장이랑 카드 내역서 좀 가져와봐. 시모는 제게 계속해서 과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준다고 해도 통장이랑 카드 내역서를 보여달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 살림이고 장가 보낸 아들 집에 찾아와서 통장을 보여달라는 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자식을 키우셨으면 애틋한 감정이야 저도 잘 알죠. 잘못되길 바라지 않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사치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너무 시모 혼자 일방적으로 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어머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는 제가 직접 도움을 요청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 살림이잖아요. 내가 통장 관리해주면 네가 손해볼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작은 집에서 계속 애 키울 거야? 이사도 가고 교육도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아무리 봐도 네가 돈 씀씀이가 해퍼보여서 그런다. 그럼 제가 통장 공개했을 때 생활비 부족하면 어머님이 보태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애 낳고 보니까 정말 너무 빠듯해서 누가 돈 좀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내가 줄 돈이 어딨어? 그냥 돈 관리하겠다는 거지. 관리할 돈도 없어요. 요즘 물가 애 키우다 보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도 달라니까?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모는 막무가내였고 결국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신랑이가 계속됐어요. 남편은 집에서 시모와 말씨름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는 집에 오자마자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이 남편을 보면서 돈 관리해주겠다는데 제가 거절한다면서 말했어요. 꼭 이르듯이 말하는 시모를 보자 귀가 찼습니다. 아니 제가 더 억울해할 상황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의 생각이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시모가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와 남편의 생각이 같았어요. 남편도 시모의 말을 쭉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수씨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던 거 잊으셨어요? 아들 장가 보냈으면 망해도 알아서 망하게 그냥 놔두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망하는 꼴을 봐. 그럼 아들 둘 다 이혼당하길 바라세요? 제수씨, 엄마가 자꾸 통장 단속한다고 하니까 참다 못해서 이혼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애 낳고 가정 꾸린 아들 통장 단속하겠다고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멀쩡한 여자도 기겁을 하고 도망간다니까요? 아들 망하는 꼴 안 보려다가 이혼당하는 걸 보시고 싶으면 계속 통장 달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저희 애정으로 키워주신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엄마, 제 아내랑 제수씨도 친정에서 귀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잘 살게 그냥 지켜봐 주세요. 남편은 우는 시모를 달래듯이 타일렀어요. 남편 말대로 시동생 부부는 원래 저희랑 같은 동네에 살다가 제가 결혼할 때쯤 아예 시모랑 먼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시모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동서한테도 통장부터 사소한 지출까지 전부 다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동서가 이혼하겠다고 반기를 들었고 그때 시동생이 겨우 나서서 이사 가는 걸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미리 겪은 동서라 그런지 저랑 엄청 가깝게 지냈어요. 같은 며느리들끼리 동변 상년이랄까요? 제가 여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여동생 같기도 하고 육아 선배로 많은 조언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서 덕에 아들 둘 낳아 키우면서 편하게 육아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옆에서 밀착 감시하려는 시모 때문에 명절에 며느리 파업을 했던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명절 때 제사 음식 준비하다 보면 20만원, 30만원은 기본으로 보통 나오지 않나요? 동서랑 시장 봐서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장바구니에 있던 영수증을 보더니 저랑 동서를 보면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얼마야? 재래시장으로 갔으면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야? 뭐하러 굳이 대형마트를 가서 큰 돈을 쓰고 와? 어머님 그거 얼마 안 나온 거예요. 우리 집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도 많았어요. 다른 집이 통 크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사야 되는 거냐? 우리 집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손이 클까? 가만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남자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면 쓸 줄만 알지. 저희도 많이 아껴서 사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마트 세일한다고 마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세일하는 거 사오랬지. 누가 마트에서 무조건 다 사오랬니? 네?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리고 명절인데 다 같이 먹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먹죠. 이것도 엄청 간소하게 한 거예요. 됐다 됐어. 말을 말아야지. 말해주면 말해준 대로 하면 될 것을 꼭 잘못하고서 말 대답이나 하지. 저 정말 못하겠어요.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제 요리하면 근본 없다고 하실 텐데 저희 명절 안 챙길게요. 근본 없는 며느리가 만드는 음식 싫으시잖아요. 재료 다 있으니까 어머님이 하세요. 저랑 동서는 몇 년째 이어지는 시모 잔소리에서 결국 며느리 파업을 외쳤어요. 시장 봐온 장바구니 열어보시면서 이걸 왜 마트에서 샀냐. 시장 갔으면 더 싸게 더 많이 샀을 텐데 유돌이가 없다 등등. 시모는 아직 본격적으로 요리하기 전부터 저랑 동서를 발짝 조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외 욕은 욕대로 먹고 일은 일대로 하나 억울해지기 시작할 때였죠. 그러다가 동서랑 참다 못해 애들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벙져버린 남편과 시동생만 시댁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이랑 아주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고 나왔어요. 결국 그때 시모 혼자서 음식 다 만들고 치우고 다 했다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용돈 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셨다는 걸 드리니까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들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할까 봐 엄청 걱정하시더니 시모한테 쓰는 돈은 괜찮나 봅니다. 동서는 저보다 먼저 시집 와서 그동안 시모한테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저 사건 이후로 아이 시댁에는 발길을 뚝 끊었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지 않아서 명절에 가긴 갔었지만 매번 시모와 부딪히는 게 힘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시모와 대판 싸우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까지 나서서 시모를 다 말릴 정도였죠. 그때가 제 친정어머니 시안부 판정 받았을 때였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돈이 시안부 판정을 받고 하루하루 말라가는데 시모는 오로지 본인 생각밖에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시모가 제게 했던 말들이 생생하네요.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가 시안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어머니는 장난처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왜 아프다고 말을 못해? 왜 우릴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저번에 병원 가자고 했을 때 같이 갔으면 좋았잖아. 이제 손 쓸 수도 없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냥 엄마 팔짜려니 해. 너무 마음 쓰지 말어. 엄마가 미안하다. 맨날 너희들 속만 끓이게 해서. 미안하면 이러지 말았어야지. 손자들 책가방 메고 초등학교 가는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들은 결혼식 때 엄마도 없이 해야 되잖아. 미안해. 이 엄마가 미안해. 그날 어머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한테 소홀했던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를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어머니는 이미 폐한 말기였고 앞으로 길어봐야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나요? 하늘도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알아서 이제는 쉬라고 빨리 데려가려는 건지 그때는 하늘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좋다는 약도 찾아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니까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방으로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노력에도 하루가 다르게 체중이 감소하고 구토를 하셨고 심한 날에는 피가 섞인 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일상생활도 힘들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남동생과 결정했습니다. 입원을 앞두고 저는 어머니랑 둘이서 일주일간 여행을 가기로 다짐했어요. 강원도를 좋아하는 어머니한테 예쁜 바다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좋은 숙소도 예약하고 맛집을 알아보는데 남편도 애들은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면서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안심하고 어머니와 떠날 다짐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준비를 끝내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행 가자. 엄마 강원도 좋아했잖아.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예쁜 거 다 하게 해줄게. 푹 쉬고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놀다 오자. 애들은 어쩌고. 아직 어려서 엄마 많이 찾을 텐데. 아니야, 둘 다 아들이라 그런지 아빠랑 노는 거 더 좋아해. 엄마 걱정 마. 같이 쉬러 가자는데 손자들 걱정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오자고 계속 설득했어요. 계속 손자들 걱정하시면서 안 가려고 하길래 제가 겨우겨우 설득했죠. 그런데 시모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랑 통화하다가 시모는 제가 친정에 간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어머니랑 여행 가려는 걸 전부 다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시안부 판정 받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일주일씩이나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없는 돈도 만들어서 갔다 와야 맞는 거죠. 저희 어머니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거 모르세요?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돈 다 써버리면 너는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같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돌아다니는 돈 다 내 아들 돈이잖아. 가서 30만 원만 쓰고 와. 내 아들 돈 쓰지 마. 너는 뭐 돈이 남아돌아? 네 돈이 남아돌아요. 돈 안 써서 썩어버리기 전에 다 써버릴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이러실 때마다 도장 찍고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시모한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통화를 어머니가 전부 듣게 됐어요. 얼마나 목청이 큰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서 가지 말자고 하셨고 저는 남편한테 시모와 했던 통화를 전부 들려줬어요. 그러자 남편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모한테 자기가 말하겠다면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직접 설득했어요. 남편은 저희 어머니한테 걱정 말고 편히 다녀오시라고 3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는 악에 바친 시모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아예 밖으로 나와서 시모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 전화를 받자 시모는 제게 다짜고짜 소리치며 말했어요. 너 왜 이렇게 유난이야? 세 명 중 한 명이 걸리는 게 암이라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병이라고 이 난리를 쳐? 너 그냥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어? 시안보다 뻥이지? 지금 네 남편도 속이고 나까지 속이려다가 딱 걸린 거잖아. 저 진짜 눈 돌아가면 어머님이고 뭐고 안 참을 겁니다. 말 좀 가려하세요. 거봐 목청 큰 거 보니까 아픈 엄마 둔 딸 목소리가 아니야. 혈색 좋더니 앙반이 무슨 암이야 암은. 진짜 암 환자를 못 봐서 그렇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여행 다녀올 거고 지금부터 어머님 전화 전부 안 받을 거예요. 속이 터지겠으면 어머님 아들이나 잡으세요. 저는 시모 전화를 끊어버리고 바로 차단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고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다행스럽게 남편이 어머니를 잘 설득해주고 안심시켜줘서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랑 행복한 시간을 잔뜩 보냈어요. 좋은 풍경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보냈죠. 저녁에는 자기 전에 같이 마스크팩도 했고 낮에는 해를 쬐면서 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엄마 그때 기억나 나랑 동생이랑 둘이서 엄마 오면 준다고 미리 라면 끓여놨었는데 퉁퉁 불어서 엄마 하나도 못 먹고 치우기만 했던 거 말도 마 작은 애들 둘이서 주방을 얼마나 난리를 쳐놨던지 김치도 꺼내려고 그랬는지 김치통도 그냥 꺼내져 있고 라면 스포 쏟았는지 바닥도 아주 난리였어. 그때 밥은 못 먹고 청소만 했잖아. 엄마 진짜 힘들었겠다. 어떻게 혼자서 둘을 키웠어? 대단해 정말. 내가 애들 키워보니까 우리 엄마 나라에서 상 줘야겠다 싶던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 나는 너희들 키우는 게 제일 보람찼어. 너도 키워봐.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다가도 너네들 자는 거 웃는 거 또 먹는 거 보면 다 사라졌어. 나는 엄마가 있어서 이만큼 큰 거 같아. 엄마 없었으면 이만큼 절대 못 컸어. 오랜만에 잡아본 어머니 손은 야이고 거칠었어요. 옛날에 우리를 키우다가 상해버렸던 손 같아서 마음이 아팠네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이 끝나고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비행기 모드로 해뒀던 핸드폰을 켜봤어요. 역시나 시모가 남긴 문자가 한가득이었어요. 내 아들한테 애들 맡겨놓고 뭐하는 거야? 너 애들 보기 싫어서 네 엄마 핑계대고 나간 거지? 일주일은 무슨 일주일이야? 당장 와서 애들 보고 집안일 하라니까? 시모의 문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먼 남이어도 이렇게 심한 말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모 문자는 5만 정을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시댁 가서 다 알려주겠다면서 무작정 데리고 갔죠. 갑자기 시댁에 들이닥친 저와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란 시모는 벙진 표정이었어요. 저는 벙진 시모 앞에서 시모가 저한테 보낸 문자를 전부 읽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읽으니까 남편은 시모를 보면서 정말 이런 걸 보냈냐며 캐물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픈 사람 같지 않아서 그래서 혹시 돌팔이 만나서 괜히 잘못 진단받은 거면 어떡해.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제발 그만 좀 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시모한테 그만 좀 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보면서 중간에서 고자질하고 모자 사이 갈라놓으려고 모함한다면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시모한테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한테 보낸 문자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제가 모자 사이 갈라놀이 한다고요? 어머님 하시는 거 보면 아들도 혀를 내둘러요. 그건 아세요? 제가 우리 엄마랑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돈이 뭔데 자꾸 그러세요? 이럴 때 부모한테 안 쓰면 언제 써야 되는데요? 저는 정말 어머님 생각이 이해가 안 가네요. 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래서 얼마나 썼는데 이 사단을 내는 거 보니까 엄청 쓰고 왔구만. 영수증 어디 내놔봐. 내 눈으로 봐야겠어. 뭐요? 영수증이요? 저 정말 어머님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당신, 당신이 선택해. 당신 엄마야, 나야? 어머님 선택하면 나랑 이혼이고 나 선택하면 나 다신 시댁이 안 올 거야. 뭐? 이게 진짜 작정을 했네. 니네 엄마 죽는다고 멀쩡한 내 아들 있는 엄마도 죽은 듯이 없애고 살게 하려는 거야? 완전 정신 나갔네. 시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는 귀가 찬 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계속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 지르는 시모 어깨를 붙들고는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이러다가 나까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장모님 지금 상태 많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이해 좀 해달라고 빌었잖아요. 며느리들 좀 그냥 놔둬요. 엄마가 우리 힘들게 키운 만큼 장모님도 저 사람 힘들게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네가 이 엄마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며느리들 없이 어디 살아보세요. 여보, 가자. 나도 더 이상 우리 엄마지만 정말 이대로 못 살겠다. 남편은 시모를 보면서 며느리 없이 살아보라면서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저를 탓했어요. 모자 사이에 갈라놓는 나쁜 년이라며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정말로 지긋지긋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이랑 왕래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사도 가버렸습니다. 곧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어머니 병간호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어머니 옆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이 저를 너무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말한 6개월 중 5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아파하기만 하셨죠. 그런데 그쯤에 시모한테 계속해서 연속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하늘이 못난 신부를 가진 시모한테 벌이라도 내리셨는지 글쎄 시모가 심장병에 걸린 겁니다. 문자를 보니까 꽤나 힘들어 보였어요. 지난주 밤에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나 심장병이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 본인 몸 아프니까 생각이 났다면서 연락을 하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답장도 안 하려고 했는데 문자가 또 한 통 더 오더라고요. 심장 수술 받았는데 외롭구나.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가 와서 봐주는데 나는 아무도 안 오니까 생각이 많이 나. 내가 미안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렴. 용서를 해달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 벌써 죽여놓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용서되나요? 저한테는 정말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 힘든 시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장 하나 보냈어요. 수술하고 나면 금방 괜찮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던 우리 엄마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아무리 사과하셔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쉬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 시모는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 또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당장 저는 제 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극정성으로 곁을 지키면서 간호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버리셨어요. 한 달도 더 버티지 못하시고 그렇게 떨어지는 낙엽처럼 떠났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병마와 싸우던 모습과 달리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내내 울면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곁을 지켜줘서 든든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남편은 저를 안고 말했어요. 내가 앞으로 든든하게 당신 옆에 있어줄게. 오늘까지만 울고 앞으로는 울지 않게 해줄게.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장모님도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실 텐데 잘 살아야지. 힘내자.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말에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를 보낸 지 1년이 됐네요. 이 봄이 되니까 더욱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서 부디 봄꽃처럼 예쁘게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도 제 이 마음이 꼭 닿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시모를 안 보고 산지도 1년 넘었어요. 동서도 저처럼 아예 시댁 일에는 일체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이제는 명절에도 안 가요. 남편이랑 시동생만 시모를 보고 지낸답니다. 그때 수술 이후 건강관리하면서 지낸다고 하시던데 저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시모가 했던 말이 저한테는 상처로 남았어요. 언젠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장은 힘들 것 같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윗사람의 행동은 아랫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데 시모의 진안을 행동이 지금 이런 관계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남편과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저를 다듬이고 싶어요. 어머니 생각에 긴 사연 쓰게 됐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봄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